부동산 경매물건에 실제로 입찰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찰가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너무나 좋아졌죠? 손 안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유용한 어플들을 활용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이렇게 손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알려주는 정보도 있고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도 넘쳐납니다.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정보와 시장이면서 손품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에는 발품이 메인이었다면 요즘은 손품이 80% 이상으로 중요하고 거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인터넷과 다양한 어플을 이용하여 시세조사가 가능한 시대이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많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겠죠? 물건을 많이 보고 많이 조사할수록 당연히 입찰의 찬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비롯하여 네이버 부동산, 호객노노, 직방, 다방, 시리얼, 디스코, 밸류맵, 진 등등 매우 많은 어플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을 비롯한 상가 및 토지의 시세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관심 지역과 관심 물건의 시세를 체크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은 부동산 종류별로 물건 정보가 가장 많고 시세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KB 부동산은 아파트와 주택에 관한 시세정보가 정확한 편입니다. 이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곤 하니까요. 다방은 원룸, 투룸, 스리룸 등의 빌라나 오피스텔의 소형 주택물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밸류맵은 전국 토지, 단독주택, 다가구, 빌딩, 공장, 상가의 실거래가와 현장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을 알려줌으로써 잘 모르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쉽게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호객노노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플입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그래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학군, 편의시설 및 상권, 교통, 출퇴근, 신고가 정보 등을 비롯하여 규제지역 여부 등을 손쉽게 볼 수 있고 다양하고 생생한 리뷰까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량과 신고가 정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의 흐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호객노노는 필수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리얼 사이트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정보 확인에서부터 부동산 관련한 정책과 생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부동산 관련해서 금액적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앱이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시세조사를 위한 매물 정보뿐만 아니라 우측 상단의 개발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에서 지역에 관련된 개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택재개발, 택지지구 개발, GTX 노선을 포함한 교통계획망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물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미래 가치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학군, 편의시설, 거리재기, 항공뷰, 거리 뷰 버튼도 눌러보면서 다양한 기능을 물건 조사에 적용해 보시면 앞으로의 시세 변화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부동산의 지적 편집도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색깔별로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노란색은 주거지역, 분홍색은 상업지역, 파란색은 공업지역으로 용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주택, 원룸, 투룸, 상가, 업무, 공장, 토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물 가격을 비롯해서 단지정보, 시세, 실거래가, 동호수, 공시가격, 학군정보까지 많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노노사이트도 이런 정보들을 지도상에서 좀 더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하려는 매물이 있다면 여러 사이트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리부온 부동산 사이트입니다. KB부동산 시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줄 때 은행권에서 대부분 이 시세를 참고하여 대출금액을 정합니다. 매주 시계열 파일을 다운받아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사이트들이 많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무료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니까 자주 보시고 익숙해지도록 이것저것 반복적으로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보기만 해서는 안되겠죠? 눈만 나빠집니다.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서울 도시계획 포털사이트에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있는 경매물건이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떤 단계인지를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이 있거나 진행중인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더불어 클린업 시스템 역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물론 지방도 각각의 사이트를 통해 이런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보의 바다인 시대입니다. 내가 경매로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현재에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미래가치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사이트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 그리고 주변 매물부터 시세조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활용 가능한 인터넷 도구들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작해 볼 시간 시작해 볼 시간 첫 번째로